안녕하세요. 아키 소확행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파트만 집인가 라는 점과 폭등하는 아파트, 거기다가 층간소음과 환경문제 등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파트를 떠나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아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사는 방법은 좋은 위치에 집을 짓는 방법과 그런 곳에 있는 집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과 판교 단독주택마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그렇잖아도 목소리가 좀 딱딱한 사람이 감기까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서울의 어느 아파트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환경이나 생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답답한 서울의 어느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오랫동안 판교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온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는 1번 자녀교육과 성장에 좋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서 생활환경, 위치나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과 자녀교육 환경, 학교나 학원 등 또는 단독주택마을의 특성, 다음에 부동산적인 특성, 장례성이나 강남아파트와 비교하는 점, 판교 단독주택의 가격과 어떤 건축하는 방법 또는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타 주변 환경과 보안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교 위치와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카카오 지도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지금 판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강남이죠. 강동구, 서울시내, 동작구, 과천 여기가 지금 판교입니다. 그래서 판교와 강남까지는 고속도로도 있기도 하고 또 용서고속도로도 있기도 하고 일반 도로가 많아서 아마 강남까지 접근은 2, 30분 정도 또 심지어는 또 판교에서 서울시내까지도 여기 서울시내까지 광역버스가 있어서 광역버스는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한 30분 정도면 서울시내까지도 갈 정도로 판교 위치는 교통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활 환경을 한번 본다면 이게 지금 판교에 관한 지구 단위 도면인데 이게 전체가 지금 판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이고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가 지금 용서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가 동판교 이쪽에 서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신도시가 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노랗게 표시된 것들은 지금 타운하우스 소위 우리나라의 베버리 힐즈라고 하는 판교에 있는 타운하우스이고 이 노란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입니다. 이런 색으로 된 것들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신도시들은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지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아파트 또 상업시설 또 상가주택 뭐 학교 이 파란 것들이 학교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지금 다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생활환경은 여기에 뭐 무엇은 병원이든지 학원이라든지 학교 뭐 이런 모든 편의시설들은 아주 잘 되어있는 편이죠. 특히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신도시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해서 뭐 어떤 학교들은 뭐 영문학교라고 하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도 받고 있기도 하고 학원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군데군데 학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적인 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부동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목적이 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별나게도 사는 기능보다는 부동산적인 가치로 집의 위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아파트는 뭐 땅에 대한 지분이 얼마 없지만 판교 단독주택들은 이게 대략 한 70평 내지 80평 정도 70평에서 80평까지 사이에 그 대지인데 대지 지분도 있고 특히 판교라는 이런 점이 있어서도 글쎄요 뭐 그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파트 못지않은 장려성이 풍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판교 단독주택의 특성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본다고 하면 판교 단독주택은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엔 단독주택이라 하면 일산에 있는 그 일산 정발산 근처에 있는 이런 주택 이게 지금 부굴에서 나와 있는 일산주택들에 대한 이미지들인데 거의 대부분 뼈쪽 지붕에 개화가 있고 빨간 벽돌로 진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인데 이런 일산주택에 비해서 판교 주택은 확연히 다릅니다. 일산에 비해서 훨씬 모던하고 건물이 간결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사 지붕이 있다든지 적벽돌로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물론 적벽돌 건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일산주택에 비해서는 좀 후변이 될 정도 시대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하여튼 판교 단독주택은 아마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주택 전시장 주택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작품들이 있는 주택 전시장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 판교 주택이 좀 모델이 되는 작품성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독주택으로서는 훨씬 더 뜨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고 특히 판교 단독주택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판교고 서판교라고 그러는데 동판교에도 부분적으로 단독주택지가 있긴 있지만 서판교에 거의 다 몰려있죠. 이게 거의 무려 1,400개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1,400개 특히 단독주택만 이렇게 몰려있는 데는 판교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400개나 있다 보니까 판교 단독주택들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나 건축 전문가들은 판교 단독주택을 좀 특이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정도로 또 특히 신도시마다 단독주택이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면 광교나 동탄, 내곡동 이런 데 있는 신도시들은 단독주택이 있긴 있어도 판교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층까지밖에 건축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광교나 동탄 이런 데 보면 3층으로 되어 있고 가구수도 판교는 한 가구가 거의 대부분인데 가끔 두 가구 집 뒤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동탄이나 광교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구까지, 세 가구인 다섯 가구까지 허용을 해서 아마 건축 수준으로 보면 훨씬 좀 구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특이한 게 이 젊은 층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천사비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블록이 지금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그래서 11개, 12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블록이. 마을이죠 소위 말하면. 그런 마을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 거주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대부분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생, 이런 정도인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죠. 제가 사실 처음부터 저는 판교 초기부터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판교 건축을 제가 설계를 하고 건축도 했는데 제가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났죠. 아마 숫자로 말한다면 100명도 훨씬 넘는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낮으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50대 초반 이런 정도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독주택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은퇴자들이나 나이 지급하신 분들이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나이가 중요하냐 하긴 하겠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젊은 엄마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도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로 참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면에 있어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특히 뭐 할로윈데이라든지 그런 때는 집집마다 과일을 동네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뭐 내놔 가지고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기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되면 집집마다 어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녀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게는 뭐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마다 카페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판교도 언젠가 제가 판교 단독주택 카페를 소개하겠지만 건축 초기부터 해서 지금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꽃길이기라든지 오디오 또는 뜨개 소모임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을 단위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특이한 살기가 아파트처럼 무슨 아파트는 현관문만 닫아버리면 이웃과 단절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부에서는 두 번째로 제가 판교 단독주택을 가격이라든지 매입하는 방법 어떤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안, 취미생활 또는 마당에 있는 집의 특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남아파트 못지않은 판교 단독주택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